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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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두, 세, 바! 안녕하세요. 고마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또 할지 모르는 디오니소스. 화이팅! 디오니소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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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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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와, 그 연예가 좀 따라오니까. 오케이. 웨이브다. 안녕. 나의 저희가 디어리소스의 마무리 지었는데요. 디어리소스. 아, 지민 씨. 정의 좀 풀어주세요. 디어리소스 우리 성두쌤이 저한테 아, 잘한다 했어. 네. 맞죠? 아, 예. 잘한다고 했었었어요. 그때 뿌듯하네요. 네. 지민 씨와 저희 작문 실력을 비교한다고. 아, 그런 거 비교하지 마시고. 살짝 공개한다고. 아, 왜 웃어? 아니. 왜 웃어? 왜? 아니, 비교를 비교를 하지 말라고. 종이 두께로 이어갈 수도 있고. 이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아니, 저는 언제나 항상 너무 즐거운 활동이었어서 팬분들하고 우리 멤버들한테 고맙다고 항상 도와주는 스태프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팬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되게 재밌는 활동이 되었던 것 같아서 아직 일주일이 더 나갔지만 신원서츠를 응원해주신 우리 아윤이러분들 그리고 댄서분들도 너무 좋습니다. 자, 디옹니토스 드디어 끝났습니다. 네. 태형 씨, 너무 수고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활동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어, 진짜 아무래도 찍을 게 많다 보니까 좀 약간 체육적으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진짜 아미 여러분 없었으면, 응원하나 안 왔으면 저희 진짜 아니, 두 번도 못한, 두 번도 못할게요. 아, 한 번 하고 한 번 더 제대로 못해요. 맞습니다. 퀄리티 게임으로. 앞으로 더 힘내셨습니다. 이슈차도 화이팅. 좋습니다. 네 여러분, 디옹니토스 마지막 촬영이었습니다. 참, 제가 곡 쓰는 과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안무까지 상탱이 됐는데 어, 참 느낌이 새롭고요. 그리고 이 곡에도 멋진 퍼포먼스가 나와면 너무 끝나는 게 시원석석하긴 하네요. 근데 뭐 어디에서든지 디옹니토스는 고생긴 기회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더 많이 내주시고 또, 멋진 퍼포먼스를 이렇게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많이 노래하는 거에요. 감사합니다. 방송 활동 때 할 디옹니토스 무대는 다 끝났고요. 정말 힘들었는데 진짜 팬 여러분들이 있어서 아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디옹니토스 인기가요 산업을 다 마쳤어요. 이제 장소에 이동해서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산업하러 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전화가 나게 되기 때문에 가끔은 그 현장에서 입도록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디옹니토스 마지막 목표를 했는데 정말 의미 좋은 포옹니토스 정말 선수적인 사업이 너무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마지막 목표를 다 끝냈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아는 것을 위하시고 위험이야! 지금 만난다.